불교와 천주교, 원불교, 유교, 천도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찰에서 종교 간 소통과 화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5일과 6일 무주안국사 등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대표의장 선출 후 첫 워크숍과 총회를 열었습니다. 행사에는 원행스님을 비롯해 김의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과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, 김영근 유교 성균관장, 송범도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습니다.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종지협 대표의장 원행스님은 종교 간 화합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류의장을 자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